아! 아! 돌려주세요!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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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말라고! 내가 줄게! 돈 내가 줄게! 내가 주면 되잖아! 제발 그만하고 놔줘! 내가 돈 다 줄게! 내가 너한테 얼마 달라고 그랬지? 말해! 이 억이래! 이 억이래! 이 억이래! 이 억이래? 그럼 둘이 앞에서... 얼마 줄래? 5억 드릴게요! 5억! 황정민 지금까지 찍은 영화가 몇 편이지? 출연료 몇 억씩 받으면서 두 사람의 5억... 이빨, 지금 장난감! 내일까지라면서요? 은행에서 하루 인출 한도가 5억인 거 몰라요? 예! 돈 더 줄 수도 있어요! 근데 시간 끌수록 내가 실종된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...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! 5억이...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! 내가 할 수 있는 건가요? 대신... 돈 받으면... 우리 두 사람 다 풀어주세요! 우리 두 사람은... 우리 두 사람은... 우리 두 사람은... 선생님은 잊지 않았습니다! 작년에... 그 한참이... 彼の安否は現在のところ分かっておりません。 ファンジョーミンさん、あなたは一体今どこに? 広島… 人質韓国トップスター誘拐事件。これは大変なことが起こりました。